할렐루야 그리더의 평강이로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삶이 내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할 일은 믿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맞지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자녀들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상상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지금 다 커가지고 말 안 듣는 것들 말고 예준이 아니면 손주들 이렇게 손주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린애들 어렸을 때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전적으로 맡기죠 부모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부모를 전적으로 믿으면서 부모 따라 산다고 이렇게 사는 거죠 부모가 판자집 가서 살면 판자집에서 하는 거고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쓸 수도 없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어제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던 흥건웅이가 어제 욕을 좀 했더니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신경을 조금 더 썼는가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내가 알기로는 절대로 아마 그리고 일어나도 올 때는 야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 했는지도 몰라 그 집의 속사정은 내가 안고도 모르나 잘 왔다 쉽지 않지?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집에도 몇 번 깨워야 일어나고 몇 번 깨워야 일어나고 또 새벽엔 또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분명히 또 현 집사님 성격상 자유래 아마 깨우고 깨우고 하다가 안 일어나면 너 자유니까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그걸 이렇게 강요는 안 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지 안 우리 같으면 막 쭉 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차에 실어놓고 차에서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예요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내 자유로 정말로 믿는 거거든요 자유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삶의 전적인 나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정순 건사님이나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는데 더 확장을 해서 청년들도 이번에 6.26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으로 거기에 준비하는 위원들로 이렇게 사람 이름 적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덕윤 이영우 박미숙 기침으로 선효정 이종수 허정순 김영미 이성자 정정자 호성덕 그리고 또 늘 조심하시고 아직도 더 걸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뭐 이제 사실 그저께 굉장히 당황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말씀 남성신앙부흥운동인 보라미스키퍼스라는 운동을 창시한 약속을 지키는 그룹들 이라는 뜻이죠 그런 운동을 창시한 미식축구 코치 빌 메카트니 씨가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자기 집계가 이웃집 토끼를 물고 있는데 권리로 이렇게 물고 와서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이야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죽은 토끼를 급하게 깨끗이 씻겨놓고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그 집 토끼장에 빨리 넣어두었다고 우리 애입니다 이제 마음의 맛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옆집 주인이 찾아왔다고 옆집하고 이렇게 잘 나니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는 엄마 이야기해준다 우리 동네 큰일 났다고 우리 동네 정신병자가 있나 보다고 토끼가 잘 죽어가지고 토끼가 죽어가지고 그걸 잘 묻어뒀는데 누가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향수까지 뿌려가지고 토끼장에 넣어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휴 그거 우리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그래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려놓고 아무리 이렇게 산 것처럼 이렇게 놔둔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표시가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다 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병여의 기적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6장 처음에 보면 오병여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 이후에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유는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도의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도를 원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리도를 원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겸 산으로 피하셨다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을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찾아와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가운데 가보나움으로 가셨죠 갈릴리바다를 호수바다죠 거기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대단하니까 등극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27절을 보면 거기에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색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래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썩어질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좀 심한 표현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것을 소홀히 여기라 하는 믿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굶어있는 것을 보고 굶어사는 사람 굶어서 기진한 것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굶어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먹는 것도 삶에서 신앙에서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주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리도이시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맞으나 예수님을 너희 생각대로 왕으로 육신적인 어떤 그것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분명하게 우리도 그런 것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먹고 살아야 된다 영원히 먹고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육신이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빵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세요 41절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을 보고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오 떡이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들이 42절에 보면 아니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냐 아는데 지금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그렇게 수군거렸다고 수군거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밑에 계속해서 51절에서 이렇게 보면 다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떡이라는 것은 그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었던 그 빵 떡 여기에서 표현할 길이 없어 빵을 떡이라고 해요 오병 여라고 이렇게 떡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빵이죠 거기는 우리가 먹는 그 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무교병 빵 뭐 이런 걸 그 나라는 빵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분 가본 사람들 제가 한번 사드렸잖아요 내가 사드린 거 맞죠 기억이 안 나네 누가 누가 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이 산 것 이만한 빵 이런 거 그건 아니고 그분들은 요만한 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집어넣고 먹는 것도 있고 굉장히 거기는 빵이 유명하죠 어쨌든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보면 또 이전에 싸우면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게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짬뽕이 되니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싸우면서까지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논쟁을 한 거죠 본질은 없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지금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3절에서 58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 야 이게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뭐 이렇게 외국에서 식인종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현하면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매번 성찬식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아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진짜 떡인 말씀과 예수님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들어도 끝까지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이니까 어느 날 성숙하고 성장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주님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여러분 각자 각자 신앙들이 좀 다릅니다 뭐 현대군 집사는 현대군 집사는 샤머니즘 신앙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헝건웅은 헝건웅적인 어떤 모넌이즘적인 신앙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이상형이 이상형이 같은 뉴 에이지적인 신앙이 또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영향받는 거냐 성향이나 이게 다 다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기 말씀에 통합적 청신제일교회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옴으로 인하여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과 함께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 2단 교회나 거기에 따라서 간다면 2단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신앙이 다 다르다니까요 처음 교회 올 때는 거의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교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신앙은 바른 신앙의 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더 틀리면 목사님이 이야기할 것이고 이야기하면 같이 끌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은 따라오는 신앙은 교회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어디에서 틀려지고 나빠지는가 하면 전도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데에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는 내가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신앙이 좋지 않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냥 전도하면 전도하는 대로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 신앙에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는 순종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은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 교회에 있는 이 신앙을 믿겠다 하는 따라가겠다 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결국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1절에 제자들이 어렵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도 이렇게 수군됐어 어느 동네나 수군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어느 나라도 다 있나봐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걸림돌이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62절에 그럼 너희들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는가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걸 봐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너를 지금 살리는 것은 육신적으로 지금 좀 건강하다는 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너의 영이 살아야 너는 지금 사는 것이다 아무리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너의 영이 지금 영적으로 파랗파랗하게 살아있고 팔팔하게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영적인 주만함이 있으면 너는 영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산다 육도 따라오게 돼 있다 다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 65절에 계속해서 그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부연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추구하다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 이 말이 실망하고 66절에 다 떠나간다 하는 말이 나와요 6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오병희의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열광하던 사실 오병희의 기적은 오병희의 기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였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거 있나요 이롱할 양식 채워준 것밖에 더 있나요 그냥 현덕은 집사님 여기 있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일도 일어나면 계속해서 빵이 생겨가지고 열두광줄이 남을 정도의 기적이었지만 현덕은 집사님 먹은 오병희의 밖에 더 있나요 어린아이가 먹었던 그 빵과 떡에 대해서 풍성하게 먹었다는 것 밖에 더 있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야 나는 여러분 이여령 박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유튜브 기록물 좀 찾아서 나는 오늘부터 계속 또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찾아서 보세요 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맞는 말들을 하더라고 야 굉장히 지성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여령 씨의 그 소설을 읽으면서 야 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써요 글을 뭐 감동이라고 진짜 글 잘 쓴다는 느낌으로 읽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 내용에 빠져들더라고 뭔 소설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다 읽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젊었을 때 뭐 다 땡겨서 읽기 쉽지 않잖아요 재미있으니까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보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재미있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 사람은 태어날 때 죽느냐 사느냐 죽어야 다시 살지 않느냐 그걸 또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탯줄이 끊겨서 이 세상에서 죽고 나오는 거잖아요 죽고 나올 때 본인은 응애 하고 이렇게 울면서 나오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 하고 박수를 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죽을 때 이렇게 우리는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 것처럼 이렇게 슬픔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죠 그걸 제가 다 설명을 못했는데 여러분 유튜브 보고 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보세요 어쨌든 그걸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오병리의 기적이 놀랍고 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기적이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분명히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내 삶의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의지하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고 계신 이것을 언제나 바라보고 동행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예요 내가 믿고 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오병희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야 그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고 어떻게 저렇게 안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매번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이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 있으면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범하게 좀 김옥순 평범하게 좀 살게 해달라고 나 좀 나 좀 이게 새벽기도 평범하게 좀 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일주일 하고 오늘 오셨네 이제 보이네 새벽에 이걸로 들이다가 그 평범한 평범한 거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애 먹었죠 애 먹었을 거라고 그 집에 갇혀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갇혀있으면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자유롭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다들 그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갇혀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홍해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원망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홍해의 기적을 다른 사람도 다 겪었던 그런 평범한 것이라 결국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내가 여기에서 신장령 걸린 어떤 그런 질병도 내가 내가 직접 겪은 것 신장염이 난 일이 내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겪은 일이지만 어렸을 때 이고 내 기도로 막 그렇게 나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저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 이모님 이렇게 기도가 귀에 쟁쟁하게 기억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그런 모든 것으로 내가 나았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낫다고 해도 어느 날 우연히 잘 되려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기적을 봤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어디에서만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을 라오디케아 교회에서 대해 말씀하실 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되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 잘 안되면 못 믿는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해요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 신음하는 것은 느끼지 못해요 겉으로 괜찮으면 영혼이 굶주리고 있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었지만 별로 복받은 게 없다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믿은 복이 뭡니까 먼저는 예수 믿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복이 있죠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10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또다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자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깨끗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속죄의 은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그것은 예수님 믿고 시작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 늘 새 생명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 믿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품만 고쳐진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대비를 대입을 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속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실망하고 답답해하지요 그게 얼마나 큰 불신인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다시 용기가 생기고 주님의 뜻이 믿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배드리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관자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잡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초롱이하고 그런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것 때문에 야 예배 잘 드려 똑바로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 그런 거 하지마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산만하고 이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서 안 되겠다 그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뒤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뭐 내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그거 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래요 마음속에 생각해 봤더니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어이없이 웃는 듯한 주님께서 예배를 예배 주체가 주님이면 좀 뭐 불성실하고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우리 주님 생각하면 드리자라고 하고 바르게 하고 말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신경질 내고 어른이 옆에 있는데 어른 보기 민망하다고 내가 막 신경질 내가면서 다 그러고 착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있고 내가 예배를 예배 주체가 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확 보여주시라 하나님 내가 그날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아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면서 태도가 나쁘고 불량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마이크가 어떻게 꺼지기도 하고 어떤 다른 보다 보면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주무시는 거 보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볼 때 마귀가 마음속에 아 저 사람은 맨날 교회와 같이 잔다고 이런 마음을 주면서 그거는 맨날 점은 책망가고 나만 말하면 그건 주님이 할 일이오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사실 내가 할 일은 뭐냐 아 주님 내가 저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저분 또 예배를 더 주님 앞에 잘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고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그건 주님이 할 일이에요 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는 잘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가 라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비가 약간 많이 온가 오늘 지금 이 새벽처럼 그렇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 운동 제가 축구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그 어제 하늘문을 하늘문을 여시고 빛줄기 빛줄기가 비가 아니고 빛줄기 밝은 태양빛줄기를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열었다가 또 그런 기둥을 살짝 덮었다가 또 열었다가 열었을 때 빨리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좋은 날 왔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코로나 또 의심돼가지고 아내가 조금 이렇게 목이 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성교관 보내려고 빨리 성교관 보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검사한 어떤 그것이 음성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고 하니까 목이 좋아지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이비인후과적인 그걸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하니까 옛날에 저도 목이 잘 쉬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하 이러면서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큰일 났다 싶어서 이비인후과 가니까 잘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싹 해놨는데 어제 제가 운동 갔다가 서먹잡고 밥 먹고 가라 여기 꽃도 보고 가라 사실 꽃 같이 보고 이렇게 한번 대공원 자랑하고 싶어 그랬는데 아 그때는 좀 신라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제 거기 성교관을 잘 썼어요 그럼 아내가 야 하나님이 이걸 강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청소를 해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또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또 색깔이 이쁜 어떤 그 아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화분을 누가 이렇게 달아이를 그린색으로 막 이렇게 칠해놓은 그 화분을 보고 이렇게 교회에 왔더니 이옥순 집사님이 지금 밖에 보면 그린색 화분 두 개가 있어요 깜짝 놀랐다 그러면 나보고 하는 소리가 우연 같죠 이래더라고 저게 우연 같죠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무언가 메시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기를 보내면서 성탄이 보내고 성만이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내 마음은 속이 편했겠어요 편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음 속에 잘 가 있을까 여기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좋으라고 일부러 보낸 건데 더 좋아서 좋은 환경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사실 그 성탄이 성만이가 어디를 가 있거나 내가 바깥을 가도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밥 주고 그래서 내가 없을 때는 김몽사 밥 주고 성탄이는 또 이의전사 밥 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 시켜놓고 늘 괜찮는지 확인하고 그랬는데 갔더니 거기 갔더니 30만평 되는 내가 어딘지 알거든요 산에 이렇게 야 여기 기도원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어떤 그런 수련원 같은 거 그걸 꿈꾼다 이러면서 그 조 대규몽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큰 넓은 데를 알았어요 그래서 큰 넓은 데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름을 봄봄이 하더라 봄봄이 봄에 와서 그런지 봄봄이 이름 이쁘긴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그 이름 봉봉이야 봉봉이 이러니까 성만이 아니고 원래 봉봉이야 교회 와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성만이 했다 이야기 하니까 봉봉이 하지 이러니까 그래도 본인 본인이 그거니까 그랬더니 어 좋다 봉봉이 하겠다 이러더라고 자기가 원이름을 찾아준 거예요 원이름을 자기가 동네 개들 보고 아무 개나 보고 이렇게 귀엽다 할 때는 야 봉봉아 이런데 그래가지고 좋은가 봐 그 이름이 좋은가 봐요 봉봉이로 아 하나님 뜻이 없구나 그리고 매일 산책해요 매일 산책하고 그리고 또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또 토끼도 이제 비 오고 이랬는데 괜찮냐 뭐 이러면서 이랬더니 내가 잘 덥고 이렇게 옆에 하고 다 해놨다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연 같죠 봉봉이 성만이가 봉봉이 된 게 다 우연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스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통하여 결단할 사람 십자가로 결단할 사람은 그리도와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리도와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보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후에 그리도로 옷 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 이후의 성찬 성찬을 하는 것은 그리도로 옷 입는 행위예요 그리도로 옷 입는 행위 떡을 떼면서 그리도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피가 나야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한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모일 때마다 했다고 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계속 기념하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냥 그것으로 그걸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에서 개신교는 폐기되고 주일은 사라지고 성직자들은 숲속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도인들은 프랑스의 그 그리도인들은 자정이 넘으면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검은 술만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숲속으로 왜 어둡게 이렇게 해서 가려고 동네 숲속으로 은밀히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찬양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단지 추방당한 목사의 집내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돌아올 뿐이었다고 해요 그게 다였다고 해요 그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전부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1년에 두 번 우리가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식과 성찬은 그런 거예요 매일 우리는 세례식을 우리 자신을 통해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걱정되는 일이 어제도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마음속에 걱정되고 두렵고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되는 일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걱정되는 일이 확확 들어오더라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끝까지 믿을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유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유지시키고 확인시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오늘도 지금 예배 조금 지금 이렇게 띵띵이 하는데도 왜 안 끝내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야 돼요 고린도우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주님 계시다 지금 이 문제 주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맡길라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이 문제에 이런 일이 있고 저 문제 저런 일이 있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끝내려고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의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의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죽 예수 그리스도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잘 십자가 지면 주님이 역사는 일으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믄 이 하느님 감사합니다.